자 여러분,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게 란입니다. 사군자에 나오는 난, 매난국죽이라고 하죠. 매와 난초국과대나무, 이게 사군자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난이죠. 그런데 난에서는 꽃이 필까요? 꽃이 피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런데 우리 김용호, 은비사랑 누나, 가게에 지금 놀러 왔는데요. 꽃이 피었어요, 꽃이. 이것은 핏이 좋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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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난 꽃 구경하기 어려우셨죠. 그러나 여기서 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천년에, 만년에 한번 필까 말까 하는 난, 꽃을 구경하고 계십니다. 이것은 실화입니다. 우리 김용호, 은비사랑 누나가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